우리 5월 1일날 어린이날 기부 떡볶이, 매우 떡볶이 기부 부파대회에서 우승하신 수정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빈의 수정입니다. 수정님과 함께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 아이들에게 기부금과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필요한 생폐품들과 과일을 좀 사려고 마트에 들렸거든요. 그리고 그날 당일날 부부에게 선물해 주신 별풍선, 여러분들이 선물해 주신 별풍선 5천여 개 환전해서 여러분들이 선물하신 기부금, 이거 그대로 물품 사는데 사용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수정님은 공개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되죠? 수정님은 50% 기부하셨고, 그 다음에 이거는 흥삼이님, 그 다음에 야식영님, 이렇게 일부 금액을 그 기부를 해 주셨어요.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물품을 사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부간대, 오빠. 두부간대요? 여보, 여보. 어? 집진이라고 얘기했잖아. 아니, 쭉부터 가자. 당신이 이래서 문제야. 왜? 네. 이해가 됐나 그냥? 순벌을 안 질라 그래. 존슨즈 베이비로션. 박스를 좀 사려고 그러는데. 어떤가요, 오빠님? 여기 있다. 5박스. 물투수, 물투수. 여기서 다 막갈까, 그냥? 응. 그래. 30개 사면 돼. 물투 많이 쓰잖아. 어, 물투수. 그리고 색깔별로 30개. 피자, 통닭 이런 거 사갈라 그랬거든요. 근데 5월달이 보면 보육원에 행사가 많아요. 과자, 피자, 통닭, 먹거리들 엄청 들어온단 말이야. 그걸 정기적으로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또 애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5월달에는 질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필품이랑 약간 그런 거를 바꾼 거예요. ец Planning 남은거 이정도면 다 해야지. 오... 아휴.... ㅎ 아하하하 그럼요 29,800원 이거는 좀 좋은 거예요? 네 이걸 맛보여주세요 이거는 모양이 사과가 이게 아니 이게 애들 먹을 건데 모양이 좀 약간 아 이게 좋네 조금만 짜주세요 다섯 박스 사과 다섯 박스 주세요 그리고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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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자 네 오렌지 20봉지 오렌지 20봉지 자 시금촌을 청원에 한번 드려볼게요 자 알배기 며칠은 두컵 아 아 아 아 잠시만요 야 몇 개냐 이게 참외는 오래두고 못먹기 때문에 애들 한번 먹을 분량만 딱 사야돼 20봉지 50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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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심쿵했어 넌 그 놀인거야 오빠가 할게 차 갈라나 모르겠다 이거 차 움직이겠지 어허 차가죽 차가죽 작다고 차가죽이 약간 바이킹 스타일로 떠있어요 앞으로 위로 내가 타서 눌러줬어 오빠는 팬층이 남자가 많아요 여자밖에 안아요? 반 반 딱 반 반 나는 근데 이제 자주 오는 팬들은 여자가 많고 오오 아니 아니 다 오래된 팬들 아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왜 안버리고 왔냐고 음식물 쓰레기 자기가 버리기로 했는데 술 취해서 기억을 못하나봐 아니 지난에도 오빠가 버리기로 했잖아 그거를 어제 술 먹어서 얘기했다니까 다시 네가 하기로 내가 언제 그랬어 오빠 네가 술 먹어서 기억을 못하는 거라니까 무슨 말이야 주말에는 무슨 무슨 얘기가 돼있잖아 어린이는 그렇게 그 얘기를 어제 다시 했다니까 언제 했냐고 어제 술 먹을 때 무슨 소리야 못 알았어요 어제 얘기야 아니 오빠 내가 그렇게 말해 그래 내가 버릴게 그래 크림 무생 데코 클래식 무형광 어 무형광 사야돼 이거 세겹이야? 응 세겹 맞네 이거를 어 세겹이야 몇개 사? 잠깐만 여기 여기요 사모님 여기요 선생님 선배님 이모 창고에도 더 꺼낼 수 있어요? 이런 휴지 같은 거 다 사면 거기서 직원들이 해주지가 않잖아요 일반 마트는 그리고 저기 어디야 아까 들렸던 거기 식자재마트는 휴지가 크리넥스가 없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한 거예요 나름 작전을 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예 네 네 피난 준비하는 줄 알겠어 차 굴러가냐 이쪽으로 가도 오빠 머리 머리 쿠션 수정이 버스 타고 가래 아니 아다리 딱 맞혔다 했어 안 했어 여러분들 어 빼곡하게 물품 꽉꽉 눌러서 그래 가자 우리 출발 컴온 이 분위기 뭐죠 이 분위기 뭐죠 이 분위기 뭐죠 아니 아니 아 보육원이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아세요 알았겠어요 예 안 알려준대요 모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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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지잖아 안 알려진자니까 그럼 들어가죠 예 수정이 가 오느로 고생 많았지 안녕하세요 차는 조금이라도 많이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학생 알아보는데 많이 봤다고 안녕하세요 그래서 좀 특별하고 의미있게 방송을 한번 해보고 처음에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 시작을 했다가 방송을 하고 기부를 하고 수장자분들이 선뜻 기부도 일정 금액을 해주신다고 하시고 방송 수익도 기부가 되고 하니까 약간 마음이 뿌듯해지는게 좀 있더라구요 그렇게 하다가 겸사겸사해서 연락드리고 민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자주는 그렇게 못하겠지만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여유가 생기고 하면 자주 이렇게 또 방문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좋은 날도 다가오니까 또 그럴 때마다 방문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또 방송 같은 것도 기획도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봤기 돼서 연락드립니다 연락드립니다 반가워요 100만원 기부로 전달이 될 거구요 그 다음에 저희는 저희가 BJ들이 그날 얻은 수익금으로 물품 수익금 일부를 물품으로 전달이 물품에서 금액이 조금 남았어요 이거는 우리 학생들은 얼마 안되 티셔츠를 한단씩 사 입으시라고 이거는 금액으로 고맙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한 번 더 찍을게요 네 아 여기 처리하는데 다시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BJ 되고싶으면 연락해 BJ 되고싶으면 연락해 얘는 지금 한식조리사 자격증 준비하고 싶어요 어 그래? 한조자? 네 얘는 자공사정부 쪽에 어 한식조리 너무 요리 잘하게 생겼어 요리하는 사람들 알아본 서로가 대형아 형에게 로운이랑 샤부샤부 식당 했잖아 네 거기서 조지사랑 2년 근무했었어요 오오 형보다 한 수이다 야 형 방송 봤어? 아 네 지나가다가 유튜브 보면 형 요리 많이 하거든 바로 앞에 아 유튜브로 어 거기서 신혜원 이름 얘기해줘 댓글 달아줘 형이 답답할게 그래 니가 니가 방송 출연을 거부했지만 용기가 생기면 연락해 오케이? 네 같은 길을 걷는구나 형이라 반갑다 반갑다 방금 출연 거부했어요 응 어쩔 수 없이 나온거는 뭐 저작권 얘기가 맞는다 아 너무 쑥스러워해서 살짝 2초만 2초 VV 역시 다 같이 역시 안녕 1 수정 파워 2 2초가 너무 좋은데 초 2초 야 2초는 세야될거 아니야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아유 기분 좋네 맞아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다 봉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 나도 부를 무슨 뭐 봉사활동 나가고 싶다 뭐 근데 막상 실천하기가 어려웠어 어려워 나도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3개월 만에 종료가 됐어요 여러분들 3개월 동안 처음에는 방송 기획 이런 의도였어 솔직히 먹방에 시청자들 눌리고 따뜻함을 더하자 이게 방송 취지였어 내가 어떤 마음 정 마음이 기부해 이런 시스템에 막 우러나와서 이렇게 시작된게 아니라 그냥 방송을 살리고 그래 먹방 카테고리를 살리자 약간 이거였어 시청자를 많이 모아보자 그냥 그거 때문에 시작하게 된 거였는데 그러니까 대회가 끝나고 막 수정이가 처음에 그게 딱 나한테 딱 꽂히더라고 수정이가 저는 어 뭐 상금의 50% 뭐 다른 분들도 다 어 기부를 하셨고 당연히 수정이가 딱 1등 해서 그냥 멘트를 딱 그렇게 하니까 아 우리가 뭔가 되게 의미있는 거 무언가를 하고 있고 나라는 생각이 그때 딱 드는 거야 그리고 또 어제부터도 설레이고 떨리고 오늘 와서 이렇게 같이 물품 사고 와서 여기도 전달하고 또 애들까지 직접 보니까 아마 약간 기분이 막 되게 어 맞아맞아 표현할 수 없는 거 같은 어 약간 맞아맞아 약간 에리기도 하고 막 떨리기도 되게 떨렸어 이게 어떻게 보여질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아니 나는 그래도 저 친구가 저 선한 눈으로 나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는데 어우 기분이 응 되게 그랬어 응 응 좋았어 아 좋았어 응 기분 좋아하지 뿌듯하다 진짜